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3국 정상이 1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오늘과 내일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는 세 나라 협력과 결속 강화라는 일반적인 의제에 더해 이민, 마약 밀매, 에너지 등처럼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쟁점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대통령군과 의회 등을 점령한 브라질 전임 대통령 지휘 시위대에 대해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14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연방 하원의장에 당선하는 과정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의원이 당내 우파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결과 의장직에서 축출되기가 쉬워졌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대대적 견제를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들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의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76%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반이슬람 운동가 파멜라 갤러, 구구 음모론자 민디 로빈슨, 그리고 여성 혐오자 앤드루 데이트 등 혐오 발언이나 폭력, 인종 차별들을 이유로 접속이 차단됐던 트위터 계정 약 2만 7천여 개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해 복원되면서 트위터가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최고 명성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3,200명 정도를 정리해고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감원 대상은 투자 및 일반 은행업의 중심부서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가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매장 수를 늘리는 동시에 4월까지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드라이브 두루 주문이 급증해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감원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지속적인 조종사 부족과 수요 저조로 올봄에 조지아주 콜롬부스, 텍사스조 델리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서비스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KN 뉴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헬스케어닷가부가 제공합니다. 헬스케어닷가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진료, 처방약, 예방진료 등이 보장되는 헬스케어닷가부의 건강플랜은 유명 민간보험회사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플랜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닷가부를 방문하셔서 최종 마감일인 2023년 1월 15일 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북가주 일대에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홍수주의보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피해 또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개빈유성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고 오늘 오전 바이든 대통령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방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퓨리서치센터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고소득층으로 들어가거나 저소득층으로 밀려나는 중산층들, 이제 미 전국 중산층 평균 소득도 4만 7천 달러에서 14만 1천 달러 사이로 정의된 가운데 LA, 롱비치, 애너하임 등 중산층 소득은 3인 가족 기준 16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1만 4천 파운드 이상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 통과된 법이 15년 만에 발효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약 20만 대 디젤 차량들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인근 한 건물에서 새벽 1시 20분경 건물에서 나오던 남성 3명을 향해 누군가 총격을 가해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두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클럽과 레스토랑이 질비했던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총격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해졌지만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 울바린다에 위치해 있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라이브러리 겸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뉴욕 브롱수 소재 몬테피오레 병원과 한렘가 소재 마운티시나이 병원 간호사들이 오늘 오전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간호사들이 20%에 달하는 병원 측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루이벨트 중학교 한 교실에서 57살의 미술교사 프랭크 톰슨이 펜타닐에 취해 학생들 앞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톰슨의 교실 옷장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다양한 마약 관련 도구를 확보했으며 톰슨은 지난 5일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무급 정지 처분된 뉴욕시 교사 30명에 대한 복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시는 유감이라면서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 약 500여 명의 전사자 명단이 빠지고 6.25 전쟁과 관련 없이 사망한 245명의 이름이 새겨진 데 이어 1015개에 달하는 철자 오류가 확인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d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경찰이 동료들 앞에서 바지를 여러 번 벗어 비우호적인 근무 환경 조성 및 성차별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이 따르면 여자 경찰 켈리 닐은 도네스 경관이 락커룸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그것도 그녀 바로 뒤나 옆에서 바지를 벗거나 소굿바람으로 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유제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버터가 유출돼 빗물 배수구와 운하를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버터 약 76리터가 빗물 하수구를 통해 근처 포티지 운하로 유입됐지만 현재는 운하와 하수구에 들어간 버터가 제거돼 깨끗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11억 달러로 치솟으며 이제 내일 추첨에 앞서 2023년 새해부터 복권 구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건강 및 호흡기 문제 등 실내 공기 오염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일부 단체들은 전국 내 가정 40% 정도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 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작은 Io Riazum thirds입니다. EECO J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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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